진중권이를 좀 진압하라 그러는데 진압이 문제가 아니라 유시민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진중권이가 스스로 좌파 자유주의를 팔았다면 유시민에게 지금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권력자인 한동훈이 검찰 권력을 동원해서 유시민에게 1년 구형을 내린 사건에 대해서 한동훈에게 뭐라 그래야지 자기가 진짜 자유주의라면 유시민이의 인성이라는 거야 뭐가 중요해 이 상황에서 유시민의 인성이 나쁘다는 거 아니야 지금 진중권 얘기는? 유시민 인성 나쁘다 이거야 뭐가 중요한데 국가적으로 국가적으로 한동훈이 검찰 권력을 이용해서 농객들의 입을 처막으려는 그 행태에 대해서 자기 입으로 진중권이가 진보 자유주의 사회주의자라고 했으면 그걸 문제 삼아야지 그리고 한동훈이가 진중권이 말 듣잖아요 한동훈이가 히틀러 진중권이 개벨스 아니야 진중권 말 듣잖아 그럼 한동훈에게 농객들 대상으로 소장 넣지 말아 너 이제 네가 검찰의 수장인데 그런 말을 해줘야 되는데 한동훈에게 찍힐까봐 아니 찍힐까바라기보다는 한동훈이가 좋아할 말을 하는 딱 히틀러가 좋아할 말을 해서 히틀러와 함께 움직였던 개벨스 역할을 하는 거야 야 진중권이 정말 부끄럽지도 않냐 지금 부끄러움은 모르는 사람이 아니다는데 진중권이 당신 나이가 이제 60인데 그 한동훈 자기보다 10년 밑에 있는 한동훈 권력자한테 빌붙어서 개벨스 역할을 하겠다 부끄러워서 어딜 얼굴 들고 다니냐 이래가지고 한동훈에게 호통을 쳐 잘못한 걸 잘못한다고 딱 그렇게 10년 2년은 한동훈에 빌붙어서 무슨 자리 차지하려고 또 그렇게 조국한테 아첨해가지고 자리 차지하더니 뒤통수 쳤는데 한동훈도 마찬가지인데 진중권이 믿지 마세요 진중권이는 은혜를 입은 거를 원수로 갚는 게 체질화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진중권이 믿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